안녕하세요. 초지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수능특강 9강 5번입니다. 스타트! 단어 Get into shape, 몸매를 가꾸다. Get into,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shape, 모양 형태란 뜻이죠. 어떤 좋은 모양 형태로 들어가다, 몸으로 치면 몸매를 가꾸다 이런 뜻이겠네요. expectation, 기대. expect가 보이죠. 기대하다.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out of touch with, 무엇을 알지 못하는. out of 하면 뭐뭐 밖의 라는 뜻이에요. touch는 만지는 거고 with, 그러니까 뭐뭐 접촉 밖에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impatience, 조급함. 임은 접두사죠. 부정어를 나타내요. patience 하면 인내예요. 인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effective 하면 effectively, 효과적으로. effective에 ly가 붙어서 효과적으로. contestant, 참가자. contest 하면 경기, 이런 뜻이죠. 경기에 참여한 사람, 참가자. imply, 넌지시 나타내다. 혹은 암시하다. commonplace, 아주 흔한. common하면 보통의 흔한 place, 장소가 아주 흔한 거죠. product, 제품, waistline, 허리둘레. waste 하면 허리죠. time after time, 매번. factor, you, in. 생각을 미리 열어보고 지문을 가볼까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무엇의 필요성. 여기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식단, 그렇죠. 식단 중요하고. 운동, 또 끈기, 그렇죠. 다이어트는 단기가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 끈기도 중요할 것 같고. 이 글은 미국의 유명한 the biggest lose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의 조건으로 이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보이죠? biggest, 큰 loser, 뺀 사람. 이렇게 크게 뺀 사람이에요. 40kg, 50kg, 단 4주 만에, 5주 만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한국에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exercise 5 이렇게 꾸며주네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동사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주어 동사를 포함한 문장이 the way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죠. 자, 방식인데 우리 사회가 자, 이게 이 꺽쇠 안에 주어져 우리 사회가 view 봅니다, 바라봅니다, weight, 몸무게 그리고 getting into shape 자, get into shape 하면 몸매를 가꾸다죠. 자, 근데 동명사로 처리가 됐으니까 몸매를 가꾸는 것이죠. 가꾸는 것 자,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다시 자, 방식인데 우리 사회가 몸무게와 몸매를 가꾸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사회가 몸무게, 몸매를 가꾸는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 이것이 입니다. one example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모모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하면서 이 외열절이 오브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외열절이 오브 전치사의 목적으로 목적어절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외열절을 한번 볼게요. where 그 다음 주어동사가 나오죠. 자, expectations are often out of touch with reality. 자, 이게 외열절의 주어죠. 기대가 are 입니다. 종종 out of touch with 자, 무엇무엇을 알지 못하는 무엇무엇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자, reality 하면 현실이죠. 현실과 현실을 알지 못해 현실과 일치하지가 않아 자, 무슨 말이에요? 기대 자, 우리가 몸매를 빼는 것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것과 실제 다이어트 현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갭이 있어. 자, 그리고 leads to impatience 자, 이게 병렬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lead to 하면은 어디어디로 이어지다 라는 뜻이었죠. 자, 이게 동사 두 번째죠. 자, 뭐로 이어집니까? impatience 조급함으로 이어집니다. 자, patience는 인내라는 뜻이었고 반대말이니까 조급함으로 이루어져. 빨리 다이어트 성공해야 되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조급함으로 이어진대요. 자, 얘는 one of the top reason 자, one of 하면은 뭐뭐 중 하나라는 뜻이었죠. 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reason 다음에 why절이 와서 reason을 꾸며주죠. 뭐뭐한 이유 왜 자, over 95% of all diets 자, 여기가 y절의 주어고 이게 동사죠. 자, 왜 모든 다이어트의 95%나 실패하는지 그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를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실제 다이어트의 현실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회가 몸무게를 바라보고 몸매를 가꾸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 이게 기대가 현실과 현실을 알지 못하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좋은 예 중 하나다. 하나의 예 중 하나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이어진다. 이게 왜 95% 이상의 그 다이어트가 실패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계속 읽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색깔을 한번 칠해봤는데 자, 이때 이즈와 이 S 서로 병렬구조를 이룬다고 했죠. 왜 3인칭 단수로 표현이 됐죠? 자, 진짜 주어를 잘 찾아야 되죠. 얘가 진짜 주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주어를 다 꾸며주는 표현이니까 얘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인칭 단수로 S가 붙어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가 길어질 때는 진짜 주어를 잘 찾고 그거에 맞춰서 스위치를 해주는 능력 중요하다고 했죠. 자, 다이어트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 서로 다르고 이게 바로 다이어트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자, 이게 주어져 are lead to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는 이거였어요. lead to 동사원형 하면은 뭐뭐 하도록 이끌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거는 수동태 형태죠. 자, be let to 동사원형 뭐뭐 하도록 이끌어지다 수동의 의미로 바뀝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이끌어집니까? believe 믿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묶어볼까요? through 무엇을 통해 various 다양한 미디어 언론 매체죠.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믿게 돼요. 자, 이거 미리 다 풀어봤죠. 답은 dash이었죠. 자, believe의 목적어제를 이끄는 dash이었어요. 자, 써볼까요? believe의 목적어 를 이끄는 dash이죠. 자, believe의 목적어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동명사 주어가 보이네요. 자, 파운드 몸무게 파운드 알죠? 자, 즉 몸무게를 떨어뜨리는 것은 몸무게를 떨어뜨리는 것은 몸무게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된다 했죠. 동명사 주어는 자, 여기까지가 이 대절의 주어고요. is something 무언가래 자, 어떤 건지 대절이 또 꾸며줍니다. something that can be done quickly and effectively 자, that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다 됐어요? quickly 빨리 그리고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아 자, 뭡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 어 그 몸무게를 40kg, 50kg 뺀다는 것이 무언가다 아, 빠르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죠. 뭘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자, if we just try hard enough 자, 우리가 단지 try, 노력하다 이런 뜻이죠. hard, 열심히, enough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이어트의 현실과 기대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밝혀지죠. 즉 원흉은 바로 언론이에요. 빅루저와 같은 갑자기 4주 만에 40kg, 50kg를 빼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 다이어트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나도 높이는 거야. 즉 몸무게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미디어가 주는 환상이에요. 하지만 그 현실은 아니죠. 몸무게 빼는 건 매우 힘든 일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요요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니까요. 자, 여기 문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대시죠. 어, 그래 believe의 됐절. 자, 그래서 believe 다음에 됐이 와서 이 believe의 목적어제를 이끈다. 뭐뭐하는 것을 믿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때의 됐은 보통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이 전치사구가 여기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believe와 됐이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였던 것 뿐이죠. 음, 자, 이런 거 많았어요. 즉, 이렇게 동사 다음에 바로 됐이 와서 목적어제를 이끄는 거야. 예를 들어 I think that 나는 대디아라고 생각한다. I believe that 나는 대디아라고 믿는다. I insist that 난 대디아라고 주장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면 문제풀이가 좀 더 쉽죠. 자,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위치가 답이 되면 이 위치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즉, 형용사절 꾸며주는 역할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 우리 많이 했었죠. 자, 이런 게 조동사였죠. 어, can must 뭐, may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동사였고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b 플러스 pp는 수동태죠. 조동사와 수동태가 합쳐진 형태예요. 해석은 각각 다 해석해 주면 돼요. 할 수 있다 행해지다 그러니까 행해질 수 있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자, 여기 보면 ly가 붙죠. 자, 그래서 부사로 빠르게 효과적으로 행해지다. 자, 부사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형이 뭐라고? 미디오예요. 살을 빠르게 뺄 수 있다는 환상을 주고 있고 이곳이 다이어트 실패의 95%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계속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더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쇼죠. 무한도전 같은 거 The biggest loser 크게 뺀 사람들 자, 이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외혈절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계속적 용법을 활용해서 이 biggest loser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됐어요. 자, biggest loser 자, 이곳에서 저어 동사가 나오겠네요. 이곳에서 큰 테스트는 참가자들이 자, 이게 외혈절의 주어고요. drop 떨어뜨립니다. 자, 이게 외혈절의 동사 자, 10 혹은 20파운드를 떨어뜨리는 거야. 자, in one week 일주일 만에 와, 일주일 만에 그냥 살을 쫙쫙 빼는 이 리얼리티 쇼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주어죠. 진짜 주어는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곳은 implies 자, 암시하다 넌지시 나타나다 이런 뜻이었죠. 넌지시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implies 대디하라는 메시지를 줘. 자, 대절을 볼게요. rapid result 빠른 결과가 are not only possible but commonplace 자, not only a but also b죠. a 뿐만 아니라 b다 자, possible 가능할 뿐만 아니라 commonplace 아주 흔하다 자,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시를 들면서 이 언론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컨테스턴트 참가자들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 파운드를 일주일 만에 그냥 확 떨어뜨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이렇게 효과적이고 쉽다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은 implies that 대디하를 넌지시 암시해요. 빠른 결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흔하다 자, 여기 왜 선생님이 표시를 했을까요? 그렇죠. 3인칭 단수 수일치를 해줘야 되죠. 자, 주어가 길 때는 진짜 주어를 잘 찾아서 이 동사의 수일치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뭘까요? 진짜 주어는 그렇죠. the reality show the biggest loser 이죠. 여기 왜 얼절은 꾸며주는 거니까요. 자, 단수죠. 그러므로 3인칭 단수 이니까 S가 붙어야 되고요. 자, not only a but also be 이거 많이 했죠. 여기 올 수가 생략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search for 무엇을 찾다 이런 뜻이죠. The latest fad 가장 최신의 fad 유행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 가장 최신의 다이어트 유행을 찾아가요. 그쵸. 어디어디로 이끌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draw가 끌다 당기다 이런 뜻이니까 끌어지고 당겨지는 거니까 어디어디로 이끌어지는 거야. product 우리들은 제품에 끌리게 되어 있어. 자,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자, 이렇게 꾸며줘요. 자, 현재 문사가 뒤에 있는 뒤에 이렇게 와서 꾸며주는 거죠. 자, 어떤 제품이냐면 claim to trim our waistline in 30 days or less 자, claim 하면은 주장하다 라는 뜻이죠. claim to 뭐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trim 다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waistline 허리둘레를 in 30 days 30일 혹은 그 안으로 우리 허리둘레를 다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들 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르게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끌리는 거예요. 그 원흉은 보다 언론이 이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을 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답은 drawn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제품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drawn이 와야 되고요. 자, 여기 i-ng은 현재 분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claim to 동사원형 무엇무엇을 주장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yet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나 time after time 매번 자, 여기가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발견합니다. ourselves 우리 자신이 자, 여기 이렇게 삽입되어 있네요. after attempts to diet after attempts 하면 시도죠. to diet 다이어트에 대한 시도 후에 다이어트를 세 번, 네 번, 여러 번 시도한 후에 자, 우리 자신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됩니까? with ever more weight to lose 자, with ever 심지어 더 많은 weight 몸무게 to lose 빼야 할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 우리 다이어트 계속하지만 계속 실패하고 오히려 살만 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나 매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한 후에 빼야 할 살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와일절을 기준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때 와일은 뭘까요? 자, 와일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어. 뭐뭐하는 동안과 반면에 자, 여기서는 뭐죠? 반면에 이런 뜻이네요. 반면에 자, 우리 이럴 때는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자, 이 와일절과 이 뒷절이 서로 대조를 해준다고 했죠. 자, there are 있습니다. many factors factor 하면 요소 요인이죠. 자, 이렇게 또 꾸며줘요. 대절이 자, 많은 요인들이 있어. that go into weight loss lose lose and healthy living 자, go into 어디어디로 들어가다 자, weight lose 하면 뭐예요? 아, weight loss 하면은 몸무게 감소 healthy living 건강한 삶이죠. 자, 몸무게 감소와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렇게 도와주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운동이라든지 식단 하지만 one of the hardest thing for people to accept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고 자, 수일치 문제가 나오는게 보이죠? 자, one of 뭐뭐 중 하나예요. 뭐뭐 중 하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뭐 for people 사람들이 to accept 받아들일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어? 사람들이 뭘 가장 뭘 못 받아들일까? 자, 그거는 that 대디아입니다. 됐어요? 대디아입니다. any real lifestyle change 자, 여기까지가 대절에 주어져 자, 그 어떤 진짜 생활습관 변화는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take time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take time 자, 답부터 한번 골라볼까? 답은 뭐죠? 당연히 is죠? 자, 근데 어떤 take time 무슨 시간이 걸린다는 걸까? 생활습관 변화 그거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콜론 뒤에 time to break bad habits 아, 시간인데 break bad habits 나쁜 습관을 깨는 시간 그쵸 나쁜 습관이 오랫동안 형성되었고 이걸 깨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치킨을 관둘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time to form new healthy one 자, 시간인데 이렇게 또 꾸며주네요. form 하면 형성하다 새로운 건강한 one 이건 뭘 받겠어요? habit을 받죠. 아,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 다이어트가 4주, 5주 만에 되는 게 아니라 1년 뭐 10년 평생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보면은 많은 요인들이 있어 몸무게 감소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진정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나쁜 습관을 깨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 시간이 핵심이고 우리 아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시간의 중요성이겠네요. 답은 시간이에요. 자, 왜 이즈가 답이에요? 그렇죠. 워너머 뭐뭐 중 하나 얘가 진짜 주어니까 단수가 와야 돼요. 뭐뭐 중 하나니까 자, 그리고 이때 4은 뭘까요? 4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할 수 있죠. 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다이어트 빠르게 된다? 아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중요하다. 옛날에 다이어트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신체 개조가 아니라 정신 개조다. 내 몸에 있는 습관, 내 정신 상태를 다 뜯어고치는 아주 지리한 작업이다. 이게 굉장히 와닿는 그런 글이죠. 끝이 있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 이게 다이어트의 현실입니다. 자, 답은 2번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글 재밌었죠? 잘 정리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